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등 국회 산자이소관 37개 기간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당과 산자이소관 공기업, 주인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총 5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59곳 중 37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기관들이 납부한 고용 부담금은 40억 4천 3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7%로 총 9억 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들에게 현장 상황에 맞는 장애인 업무 수요를 확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계속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